시작! 이분권으로 세금 제약은 20억 1등 당첨됐으니까 뭐 알텐데? 통장에 일단 넣어가지고 2번 하면 4천만 원인데 3백에 3백이 나와요 세금 떼고 지금 미세 누나 당황한 기색이 당황한 기색이 영역하다 실망 면을 띄고 막 이런 거 가라는 거예요? 나의 귀여움은 비웃기라도 하듯 꺼라! 필요 없네 이제 꺼도 되겠다! 꺼도 되겠다! 그라마 이거 주는 게 은행이다 그렇지 지금 반응이 다 필요했어